데뷔 24년차 방송인 붐이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라인업을 공개했다. 축가는 가수 임영웅, K-Wheel, 2천원이고, 사회는 배우 이동욱, 주례는 개그맨 이경규다. 나도 하객이었으면 하는 초호화 라인업이다. 의도하지 않게 붐과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가수 슬리피는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요즘 가장 걱정거리다. 방송계는 모두 붐씨 결혼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고민을 투로한 바 있다. 1982년생으로 올해 41세인 붐은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7살 연하 비아내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붐은 지난달 손 편지를 통해 연애와 결혼을 동시에 발표했다. 당시 붐은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사랑에 흘러넘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 가정과 아내를 살들이 보살피고 안아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본부부는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이안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이안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이안 소속사에 따르면 볼부부 상처에 따르면 볼부에 신경 잘 사용하겠다를 듣고 있습니다.